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우 지수만 홀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뒷심이 좀 부족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5,500선을 돌파했지만 그 수준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어제 하루 쉬고 돌아와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새마녀의 날을 하루 앞두고 투심이 결국 흔들리는 모습이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가 보내온 시그널 확인해보죠. 네, 그 시그널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만 홀로 올랐습니다. 0.77%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다가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0.8%가량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25%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웃도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5,40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고 보여줬던 다우존스 지수가 오히려 홀로 강세로 유지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이날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히트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승이 초록 그리고 하락이 빨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 섞여 있는 가운데 대형주는 그래도 좀 강한 빨강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탑3의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4%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하락 압력을 덜 받았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3.54%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게 엔비디아가 크게 내리다 보니까 순위 또 한 번 뒤바뀌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2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빠지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주도 덩달아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브로드컴도 역시나 3.7%가량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넘는 하락세, 퀄컴도 5%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에 AMD만 홀로 지금 4%대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파이프 샌들러가 탑픽이라고 선언한 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알파벳,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승불을 켰습니다. 알파벳이 0.71%, 메타가 0.4% 강세였고요. 아마존은 가장 큰 상승률 1.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박스를 쳐놨는데요. 오늘장에서 기술주가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름철 수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죠. 에너지주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가장 크게 오른 섹터가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3 사이에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놓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률을 적게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1위에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또다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의 특징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일명 슈마컴 준비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날 밤에 X에 올린 글이 지금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장 초반 강세를 불러 이력하는데요. 뭐라고 올렸냐? 머스크, XAI의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해서 델과 슈마컴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서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그 강세가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0.65% 그리고 0.26%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8.4%라는 강력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HIV 백신 임상 3상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또다시 한번 더 도출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같은 정보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 HIV 백신이 2025년 말에는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센추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이 되겠는데요. 7.3% 역시나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순익은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보다도 집중을 한 건 지금 키워드가 AI죠. 지금 엑센추어가 생성형 AI 계약을 9억 달러 이상 달성했다라는 점에 시장 주목하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다른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밈 주식으로도 한때 분류가 됐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14.56%가량 급락세를 맞이했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추가 주식 등록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에 하방압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가 주식 등록으로 최대 3,400억 원을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추가 주식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목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엔비디아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티페리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14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2027 회계년도 실적 전망치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MD가 파이프 샌들러의 탑픽이라는 선언에 이어서 오늘 강세를 보였었죠. 비중 확대 의견 파이프 샌들러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는 17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꼽은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MI 제품 시리즈 경쟁력이 있고 또 서버와 PC 사업도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스 키뱅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동시에 목표 주가는 475달러에서 54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메타의 광고비가 유의미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요. 이런 SN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다수가 광고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광고비의 상승은 유의미한 실적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보시면 메타 플랫폼스 이거는 목표 주가일 뿐이지만 굉장히 주당이 주당 단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타자, 다음 주식 분할 타자로도 언급돼 있는 만큼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지표들 사인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경기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채금리, 국채에 대한 그런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 4.733%였고요. 10년물 4.257%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죠. 그만큼 국채 가격은 하락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한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강달러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달러 인덱스 105.27%로 전거래일 대비 0.36%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국채 가격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유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가 배럴당 82달러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배럴당 85달러선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꽤 큰 폭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또 금값 같은 경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9%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moving markets tremendously today. We're getting into that really quiet period, the end of June and then going into July 4th. There's a lot of mini-volatility we tend to see ahead of June 30, particularly driven by institutional investors making adjustments to portfolios. So I wouldn't draw any big conclusions from anything we're seeing, where, of course, we don't have any real news that's explaining the movement we're seeing in these stocks. I think it certainly could be temporary, but then Apple and Microsoft's move could be temporary as well. Let's not forget, they haven't matched NVIDIA, but they've had tremendous strength over the past 12 months and year-to-date as well. So we do know we've got real leadership in a small group of tech stocks. So it's not surprising at all to see them take a breather. And we may see them go sideways for the summer. For me, as a portfolio manager, that would be the healthiest sign in this market. If I could see these stocks just consolidate for three months straight, I think that would be fantastic. So that would be fantastic.